Q. 다소스 오늘은 와봤어요 우리도 그거 정하죠? 형찍이 끈찍이라고 왜그래 너? 너 왜그래? 부끄럽잖아 부끄럽다고? 이게 부끄러워? 시작! 형찍이 끈찍이 축하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기획을 했냐 1초 듣고 노래를 알아맞추기 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이 둘이 그거를 제일 잘하거든요 오늘 결판을 내고자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명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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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의 I don't wanna dance 뭐라는 거야? 이게 지금 곤지! 뭐라는 거야? 근데 좀 심화이 큰데? 있지의 That's or no no 아, That's or no no! 명지의 I don't wanna dance 명지! 아, 나 선미 선배님이 24시간이네 아니, 공지! 투패 선배님, 우리집 내가 잘했어! 명채! 너 그 실력 어디갔어? 잠깐 집에 있어 난 처음 듣는 노래 아! 공지! 아니야, 내가 맞을게 아니에요, 공지해요 내가 너무 맞힐 것 같은데 아니야, 공지해 진짜로 공지하면 해 아니, 공지해 공지해, 공지해 레드벨벳 선배님의 빠바빨 빨간 맛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궁금해, honey 깨물면 깨물면 점점 녹아는 스트로베리 그 맛 I can't show 찾아봐,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하나, 셋 에이 아, 이름이 헷갈린다 아, 이름이 헷갈린다 저게 잘 안 돼 으어 너 또 여쭤봐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래대 아, 요즘 춤 춘데요? 열이 아, 오늘 춤춘 지금 춤추고 시켜왔는데 완전 재밌대요, 오늘 방송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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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이거 꽂혀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계속 놀아봐요 꽃이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전화 맞추죠 어? Forever Young! 블랙핑크 오마이러 아니야 복경이라도 근데 우리 되게 춤도 잘한다 이렇게? 아니 생각보다 우리 칼국무야 그치? 고마워 뭘 고마워 야 태평소 영진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 간다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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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닥 진짜 좁거든요? 여기서 풀러나 여기서 풀러나 근데 조금 지치지? 아니? 아 그래? 무슨 소리야?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2000년대 노래를 주실 수 있나요? 10년도더니 10년 전이야 우리 나 하기 위해서 셀프에서 하는 아 난 가서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 같은데 나 10살 때 수아씨 나온 거 같은데 2010년도 렛츠고 와 영지에요? 언니 영지야? 아 나 이거 알아 너 왜 물컥해? 나도 왜 물컥해하고 너 나랑 동시에 얘기해 볼래? 하나 둘 셋 투 하나 둘 셋 A 마지막은 L 죽어도 못 보네 내가 어떻게 날 보네 아 이거 둘이 진짜 저거 맞죠? 그 많은 시간을 알겠었는데 이제와 어떻게 혼자서 할 거야 난 그렇게 못해 난 못해 이 승부에 깔끔히 인강하겠어 재밌었어요? 저희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희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는 영지 끈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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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